효성이 오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요. 우리의 젊은 시절에 모든 청춘의 고뇌를 대변해 준 사람이잖아. 우리 효성이가. 효성 오빠 제가 아마 통화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오빠 유튜브 시작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고맙고 구독자로서 너무 감사해요. 시작해 주셔서 그리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웃고 싶으시면 참관하십시오. 정말 물건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효성이 오빠 영원히 사랑합니다. 해야지 해야지 사랑합니다. 차라리 욕을 내라. 사랑합니다 했더니 누가 상을 엎습니다. 상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야 이 노래를 드디어 우리 은하님이 불러주시네요. 정수라 인생을 느끼게 하는 노래인데 여자 키 편안키 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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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영원히 μεmet 이정도 내 마음을 들었을 Missy jaka 연습생 multiple nights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아직도 뭔가나 모르나봐요 언제쯤 웃으면 날 볼 수 있을까? 언제쯤 모든 걸 다 데려갈 수 있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몰랐을까? 사랑의 이별이 숨어있는지 어느 날 몸뜩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는지 나 위해 이제는 다 비워야는데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봐요